혹 때려다 혹 붙인 영감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나무를 해다가 파는 가난한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의 목엔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혹은 쭉 늘어져 마치 주머니처럼 대롱대롱 달려서 거추장스럽고 보기에도 흉했습니다 이 혹을 본 동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모두들 이 영감을 혹불이 영감이라고 비웃고 놀려주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영감은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창피스럽기도 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놈의 혹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혹까지 달려 이렇게 말썽이냐 그것도 하필이면 사람들 눈에 잘 뜨이는 목에 달려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아 하나님 앞소사 제발 이 거취성스러운 혹을 떼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점지하소서 영감은 혹을 만질 때마다 이렇게 혼자서 탄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감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좀 먼 곳으로 가서 나무를 했으므로 영감이 나무쯤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올 땐 벌써 해가 다 져 땅거미가 내렸습니다 이럴수록 영감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허허 큰일 났네 더 어둡기 전에 빨리 산을 내려가야겠는걸 영감은 산비탈을 굴러가듯 부지런히 발을 떼어놓았습니다 비록 내리막길이었으나 그렇게 바삐 내려오자니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거친 숨이 까빡까빡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휴 아무리 급해도 잠시 쉬어가야겠다 영감이 풀밭에 주저앉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도 어둠은 점점 짙게 깔려 주위는 어느덧 캄캄해졌습니다 영감은 기운을 내어 다시 일어나서는 나무쯤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무쯤은 쉬기 전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힘에 붙였습니다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으리만큼 허리와 다리도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도저히 더 걸어갈 수가 없겠는걸 오늘 밤은 한운수 없이 어디 적당한 곳에 묻고 가야겠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눈앞에 집같은 것이 희미하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영감이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은 다행히도 사람이 살지 않는 다 허물어져 가는 빈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 빈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묻고 가야겠다 몸이 몹시 고단한데 어둠 속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곳이 훨씬 낫겠지 이리하여 영감은 나뭇짐을 바깥에 세워두고 그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도 깔려있지 않은 토방에 벌렁 두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온 전신이 피곤하기만 했지 쉽사리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들어 누워 사방을 바라보니 창문은 부서지고 창호지가 찢겨져서 노을 노을 하고 벽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 이슬을 맞으며 밖에서 자는 것보다 그 토방이 그 토방이 몇 배나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감은 이렇게 으쓱하고 섬뜩한 방에 혼자 누워 있으려니 소름이 끼치며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생각과 아내 생각도 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쓸쓸함과 무서움을 잊기 위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른 한 가지 좋은 깨가 떠올랐습니다 이리하여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여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창구멍으로 늦게 뜬 달이 토방 안을 환히 비쳤습니다 영감의 목청은 아주 맑아 그 노래소리는 산골에 고요를 깨뜨리고 구성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이태백이 놀던 달아 영감은 흥이 나서 한참 동안 목청을 돋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과연 쓸쓸함도 무서움도 무서움도 조금은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탕문 쪽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났습니다 영감은 영감은 대뜸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지며 겁이 덜컥 나 그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엔 어느새 몰려왔는지 여남은 명이나 되는 도깨비들이 귀를 기울여 영감의 노래를 가만히 엿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감은 머리에 쫑긋쫑긋 뿔이 나고 입이 찢어졌으며 험상굳게 생긴 도깨비들을 보자 도깨비가 그만 아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도깨비를 실제로 보니 정신이 아찔하고 대뜸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놀란 영감이 귀를 쓰고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괴수로 보이는 도깨비가 영감의 소매를 덥썩 잡으며 말렸습니다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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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시오 아 글쎄 우리는 영감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영감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러 왔소 영감 들어보니 영감의 노래 솜씨가 여간 아닌데 부탁하오 그 노래 한 가락 더 들려주시오 참으로 끝 밖이었습니다 두목 도깨비의 말대로 영감은 도깨비들이 자기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란 것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노래를 부르다가 얼핏 보니 도깨비들이 그 노래를 듣느라 열심히 기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영감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노래에 대해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서 들려주면 도깨비들도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정말 해치지 않고 그냥 거의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영감은 조금 전보다 더 우렁찬 목청으로 신나게 노래가락을 뽑았습니다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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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의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들은 손벽을 딱딱 치며 고개를 끄다겼습니다 영감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떤 도깨비들은 박자를 맞추고 가락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영감님 참 잘 불렀어요. 하나만 더 불러줘요. 영감의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다 후련해져요. 그래 그래 하나만 더요. 또 도깨비들이 이처럼 흥에 겨워 영감님에게 다시 노래를 청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영감님도 나물나라 하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님은 또 신나게 노래를 불러지꼈습니다. 또다시 박수소리가 터져 마치 흥겨운 잔치집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두목 도깨비가 영감 앞으로 썩 나섰습니다. 영감님 오늘 밤은 참으로 즐거웠소. 고운 노래를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소. 그런데 영감님 내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그런 목소리가 도대체 영감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허허 이거야 원. 내 노래가 듣기 좋았다니 고맙소. 아니 그렇게도 큰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오. 아니 어디서 나오다니요 아 그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에이 거짓말 마시오 아 글쎄 누구나 다 입을 가졌지만 영감님처럼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 않소? 어허 이거 참 딱도 하시오 입이 아니면 그야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겠지요 뭐 그래도 도깨비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영감 제발 그러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주시오 아 목구멍이야 우리도 있지만 그런 큰 소리는 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오 영감 영감 그 큰 소리가 혹시 영감의 그 커다란 혹에서 나오는 것 아니요? 글쎄 이 혹에서요? 그게 틀림없어요 반드시 그 혹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영감 어때요? 그 혹을 우리한테 팔지 않겠소? 그리고 값은 넉넉히 쳐서 드릴 테니까요 영감은 이 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혹 때문에 비웃음과 놀림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이라도 널룸 떼어주고 싶었습니다 어허 이 도깨비 친구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혹은 거추장스러워서 나도 댕강 떼어주고 싶지만 문제가 하나 있소 문제요? 그렇소 아 생각해보시오 이 혹은 내 목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있는데 그것을 떼자면 얼마나 아프겠소 그게 문제란 말이오 음 그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오 영감이 그 혹을 판다고 하면 우리들이 아프지 않게 감촉같이 싹 떼어낼 수가 있소 자 어때요? 이 보물들을 모두 영감에게 다 드릴 테니 그 혹을 우리에게 파시오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허허 영감은 지금까지 소가만 살았소 정말 아프지 않다니깐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더니 도깨비들이 우욱 달려들어 정말 영감의 혹을 감쪽같이 댕강 떼어들고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영감은 순식간에 일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손으로 혹이 붙었던 그 자리를 한번 만져보니 상처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로 감쪽같이 혹을 떼어갔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신기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귀신도 탐복할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거추장스럽고 그렇게도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비웃음을 받던 그 혹이 금방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영감은 정신을 차려 도깨비들이 그곳에 두고 간 보물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감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금은과 보물들이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 혹을 그냥 주어도 시원할 판인데 값진 보물까지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영감은 기쁨에 취해 자는 둥 마는 둥 그날 밤을 빈집에서 꼬박 세우다 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희뿌연히 먼덩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도깨비들이 놓고 간 그 보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이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보기 흉했던 영감의 혹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진 데다가 값진 보물까지 많이 얻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영감은 그날로 큰 부자가 되어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웃 마을에도 이 혹부리 영감처럼 목에 커다란 혹이 달린 노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의 혹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러워한 것은 이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혹부리 영감을 보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영감 그래 그 혹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없어졌소 나도 이 혹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는데 그 혹이 없어지게 된 까닭을 내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그러자 혹부리 영감은 나무를 하고 돌아오다가 빈집에서 묵게 된 일과 그리고 거기서 도깨비들을 만나 노래를 불러서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찮은 혹을 떼어버리셨군요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라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서 이 재수없는 혹을 당장 떼어버려야겠어요 혹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길로 혹이 달린 이웃마을 영감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이웃마을 영감은 빈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혹부리 우리 영감에게서 들은대로 그 집은 부서져서 으스스 하고 찬바람이 이는 무서운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을 떼자면 노래를 좋아한다는 그 도깨비들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웃마을 노인의 노랫소리는 고요한 산골짜기에 구성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멀리 메아리가 되어 가느다랗게 꼬리를 끌며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있는 그 빈집 바깥에서 도란도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문 밖을 내다보니 예상한대로 많은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간밤에 혹불이 영감해 혹을 떼어간 그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 도깨비들을 보아도 노인은 조금 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제대로 마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더 신명을 내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하하 도깨비들이 여기저기서 기분 나쁘게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수근거리다가 두목 도깨비가 방 안으로 썩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뿔이 우뚝하고 입이 크게 찢어진 괴상한 도깨비였습니다 영감은 그 두목 도깨비를 보자 도깨비가 조금 전과는 달리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목 도깨비가 산이 무너질 정도의 쩌롱쩌롱한 큰 소리로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 영감 탕구야 넌 누구냐 영감은 그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 못된 영감 탕구야 혹을 팔러 왔지 예 그래요 노래가 든 혹을 팔러 왔습니다 이 혹을 사시렵니까 노인은 오돌오돌 떨면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뭐 혹을 팔러 왔다고 에이 새빨간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리가 간밤에 한번 속은 것도 무난데 또 속을 줄 아느냐 이런 맹추 같은 영감 탕구 좀 봤나 노인은 이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감 탕구야 이게 왜 이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기에 간밤에 값진 보물을 주고 샀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이젠 그것도 우리에게 소용없으니 그걸 내가 가져가거라 그러더니 도깨비의 개수가 달려들어 노인의 한편 목에다 간밤에 간밤에 땐 그 혹을 철썩 붙여주었습니다 하하하 이 강경을 보고섰던 방문 밖에 도깨비 절개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그야말로 노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혹이 둘 달린 쌍 혹불이 영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하하 도깨비들은 계속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리면서 터뜨리면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노인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창피스럽고 거추장스럽던 혹을 떼어버리려다가 되레 나무효까지 더 붙이게 되었으니 분하고 안타깝게 이를 때 없었습니다 노인의 두 눈에선 쉴 새 없이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도깨비들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귓가에 자꾸자꾸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 형제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부지런한 아들 내 형제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내 형제를 불레 안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듣거라 사나이 자라서 나라를 위한 일에 한몸 기꺼이 받침이 백성의 의로운 도리인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집을 떠나 나라를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제주를 3년 기한으로 각각 한 가지씩 배우고 돌아오너라 아들 아들들은 그 길로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분부대로 3년 만에 제각기 서로 다른 제주를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둔 물건이라도 꺼내오는 제주를 공부하였는데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못할 것이었고 둘째 아들은 멀리 내다보는 제주를 배웠는데 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이라도 척척 알어내는 제주를 공부를 했고 셋째 아들은 총 쏘는 제주를 공부하였는데 멀고 가까운 거리에 상관없이 한 번만 방아쇠를 당기면 영락 없이 백발 백중하는 제주를 익혔으며 넷째 아들은 바느질하는 공부를 하였는데 무엇이든 감쪽같이 깨면은 제주를 배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들의 제주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압산을 가리키며 저 산뼈랑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둘째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압산을 바라보면서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저 산뼈랑 위에는 새 둥지가 있고 그 속에는 알 세 개를 품은 어미 새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들어 어떠냐 너는 어미 새에게 들키지 않게 알만 꺼내올 수 있느냐? 하고 묻자 큰아들은 할 수 있고 말고요. 하고 대답하기가 무섭게 달려가더니 번개같이 알 세 개를 꺼내왔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가져온 알 세 개를 뒷동산 바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셋째 아들 보고 이번엔 내 재주를 보일 차례다. 총 한 방을 쏴서 알 세 개를 한꺼번에 깨트려 봐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총 한 방에 알 세 개를 보기 좋게 깨트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곧 막내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깨진 알 세 개를 전과 같이 맞춰놔라. 넷째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감쪽같이 알 세 개를 꿰매 놓았습니다. 깨지기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큰아들 보고 알을 산 꼭대기 새둥지에 갖다 두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과연 훌륭한 제주를 배워 가지고 왔다. 이제는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모쪼록 그 제주를 함부로 쓰지 말고 잘 간직해 두면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나라에서는 큰 도난사건이 생겼습니다. 대대로 물려오는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 아무도 모르게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보물이란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나라에 재난이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하는 종이었는데 이 보물의 예고에 의해 나라에서는 닥쳐올 재난을 미리 미리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소중한 보물이 도적을 맞은 만큼 나라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곧 사방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보물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그가 말하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방을 본 사람들은 보물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물종을 찾기 위해 쓴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내 아들을 불러앉혀 놓고 분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배운 재주를 나라를 위해 쓸 기회가 왔다. 곧 보물을 찾아 떠나도록 하여라. 네 아들은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맨 먼저 둘째 아들이 사방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치며 하는 말이 보물은 여기서 천리쯤 떨어진 바다 한복판 섬에 있는 이무기가 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형제는 즉시 배 한 척을 얻어 타고 보물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배는 사흘 만에 섬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마다들은 배에서 내리는 길로 곧 이무기가 숨어있는 굴속으로 달려가 감쪽같이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내 형제는 급히 노를 저어 섬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보물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이무기가 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이무기는 돛 위에서 빨간 혀를 얼른거리며 내 형제를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셋째 아들이 쏜 총알이 쏜 숨통을 꿰뚫었습니다. 이무기는 피를 쏟으며 돛 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육중한 이무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 형제가 타고 있던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 형제는 널 조각을 의지하고 허허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이때 막내 아들이 옳다 이번에는 내가 배운 재지로 형님들과 보물을 구해내야겠다. 하고는 쟁기를 꺼내더니 사방에 흩어진 널조각을 널조각을 모하다가 이어서 본래 모양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죽을 뻔한 내 형제는 막내의 구원을 받아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들 내 형제는 자기들의 재주와 힘을 모아 나라를 이엄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보물을 찾은 나라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명절을 맞은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온 동네가 떠들썩 하였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큰 공을 세운 의로운 네 형제에 대하여 백성들은 모두 높은 칭송과 뜨거운 환영을 아끼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 네 형제는 백성들이 바라는 일을 맡아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여 만 백성의 사랑을 받는 것을 덧없는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갔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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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